안녕하세요. 딩가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리뷰한 몬스터 아이돌의 클라우딘 울프를 리페인팅 해볼거에요. 먼저 디폴 메이크업을 퓨어 하스 톤을 사용해서 깨끗하게 지워줄게요. 노광 스프레이를 골고루 뿌려서 잘 말려주세요. 눈 윤곽을 먼저 잡아주고 시작할건데요. 기존에 눈 몰드가 많이 올라가 있는 편이어서 살짝 내려서 그려줬어요. 눈동자는 녹색으로 그려줬구요. 눈썹이 너무 도톰하게 생겼어요. 눈썹이 너무 도톰하게 그려진 것 같아서 지우개로 조금 수정해 줬어요. 쌍꺼풀은 얇은 속쌍꺼풀로 그려줬고요. 파스텔로 눈썹 형태를 다시 잡아준 다음 색연필로 자연스럽게 눈썹 결을 살려서 그려줬어요. 그리고 콧대에 쉐딩을 넣어서 윤곽을 살려주고 립과 치크는 같은 색상으로 발라줬는데요. 치크는 좀 더 건강해 보이도록 넓게 펴발라줬어요. 그리고 통편집했지만 전체적으로 골드펄을 발라줬었는데요. 무광코팅제를 뿌리니까 펄감이 거의 사라졌더라고요. 게다가 립과 치크도 핑크가 아닌 살구빛으로 색이 변했어요. 살구빛도 클라우딘에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바니쉬를 발라서 마무리해줬어요. 광택을 주고 싶은 부분에 유광 바니쉬를 발라주세요. 저는 눈동자와 입술에 발라줬어요. 이렇게 의도치 않았지만 성순한 살구 메이크업으로 완성되었어요.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구독! 구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